으아 아 하 하 아 나이스 아 또 졌어 야 넌 한번에 못 이기도야 아 진짜 짜증나 재미없다 너무 못해서 넌 밥 먹고 무게만 하냐? 밥 먹고 이거면 안해도 넌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짜증나 난 벤전 게임 좀 한다고 야 너 태권도 substantial 그러나 다음에 또 도전한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어 그래 언제든 덤벼라 코를 눌러줘야지 아 무게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어머 무게? 맨날 질 정도로 못하나보지? 어 박세인 그래도 나 기본 100은 가거든? 100은 당연히 가는 거지 너는 최고 기록 몇인데? 나? 최고 기록 한 4,500 정도 되나? 4,500? 에이 거짓말하네 거짓말이라니? 진짜거든? 에이 보여주마 보여주마 최고 기록 보여주마 보여주마 나 핸드폰 바꿔서 여기서 안 나와 괜히 못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? 무슨 소리? 덤벼! 구하네 계단 그래 덤벼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우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아하!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 소리?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할 거야? 누가 이기는지는 해봐야 알지 다섯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다음 판 간다 준비 시작! 아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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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냐? 봤지? 이게 실력이야 그래 덤벼라다 진짜 한다 처음부터 진짜로 할 것이 싱겁게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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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! 아잉! 우와! 봤지? 바로 시작한다 아잉! 집중해야 돼 집중! 안 돼! 치면 안 돼! 으아아아악! 아! 아우! 아우! 맞다! 아우! 아! 봤지? 위기의 상황에서도 1점 내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! 아우! 마지막이다!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 기린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제발 집중 뭐야 졌잖아 이겼다 이겼다 짜증나 기린들 응원 덕분에 이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단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야 오비키 너 대결 한 번 더 해 한 번 더? 그래 얼마든지 근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? 그럼 들어가서 대결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 한 번 하자 코를 눌러주지 키오 오비키 이번엔 뭐 걸고 해 뭘 걸어?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기 언니라고 하라고? 그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하기 응 그래 덤벼라 그 제안 좋네 너 10분 뒤에 딱 들어와 카톡 익십하지 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들어갈게 너 피할 생각 하지마 나 그렇게 스포츠맨심 없지 않아 너나 별과에 승복해라 알겠냐? 당연하지 너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하하 동생 하나 생겼네 워 오비키 곧 이겨서 코를 눌려줄 거야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겠다 아까 보니까 박세인 좀 못하는 것 같아 끼 끼 끼 끼 오비키 연습해야지 후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? 남반장? 야 남반장 남반장 너 이리 와봐 어 박세인? 야 박세인 너 거기서 뭐하냐? 너 무한에게 난 잘하지? 나? 그냥 기본은 하지 왜? 내가 지금 사촌동생이랑 게임할 거거든? 무한에게 다 너가 대신해서 이겨줘라 아 대신해달라고? 내가 어 이 딸기말랑을 주일게 오 뭐야 신상이야? 아 좋다 그래 해줄게 재밌겠다 오 예스 꼭 이겨야 돼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아 목숨까지 건 게임이야? 근데 상대가 좀 해? 어떻게? 상대는 잘 못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게임 끝이야 아 그래 어 여기 들어왔다 자 오 그래 오바퀴랑 캐릭터가 똑같네 준비 시작 눌러 시작 오 그래 휴 시작한다 덤벼라 박세인 아 실수 실수 아 얘 왜 이렇게 빨리 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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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네 야 너 그거 말랑이 진 거 잊지 마라 좋겠다 물론이지 이기기만 해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다섯 판 중에 세 판이 이겨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이 분은 이겨야 되는데 3번 다 지면 박스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엄청 불협적이라고 안돼 안돼 동생 한 명 생기겠네? 아 진짜 언니는 안 되는데 제발 제발 내 손가락을 실수하지마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제발 야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이기니까 나도 재밌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님 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지면 박스인한테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요 다섯 판 중에 세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랬지 어 이번 판 이기면 이 말랑이 너꺼야 그래 마지막 판이다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다섯 판 아 으 으 으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그 써 남반장 너무 잘했어 뭐 이 말랑이 니꺼야 으 아 아아 지더니 말도 안 돼 아아 박수린 왜 이렇게 잘해진 거야 박수린 이제 박수 해지 언니라니 아 나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요 넌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 된다 사기 쳐서 게임이기 이기 재 성공 우선에게선 이기기 재 실패 으 으 으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